12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던 은연장이 채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그동안 각종 의혹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은연장은 장사의 신 유튜브를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며 유튜브 컨텐츠를 하고 있으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사의 신 은연장의 현재 대표적인 논란 내용을 보면 ks 오토플랜 재산형성 과정의 의문, 주가 조작 논란, pd 연봉 20억 조작, 장사의 신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영세사업자와의 조작방송, 대형 유튜버 레카가 은연장의 뒤를 봐주고 있다 등이 있는데요. 은연장은 자본금 3천만원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후라이드 참자라는 집이야 후참자를 시작해 200억원에 매각한 인물로 2021년 자서전 나는 장사의 신이다를 발간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먼저 은연장이 밝힌 후참자를 매각 금액과 실제 매각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지난해 주가 조작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원영식 회장의 초록밴미디어 계열사 중 은연장이 매각한 브랜드가 속해 있어 주가 조작에 연루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 등이 나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은연장은 매각 대금을 한 번에 받은 게 아니지만 200억원을 받은 게 맞다며 계좌입금 내역을 공개하고 초록밴미디어에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악플이 계속되자 은연장은 유튜브 중단을 결정하며 유튜브 중단으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부분과 악플러에 대해 고소와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어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의 비용으로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은연장은 지난 29일 유튜브 그만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은연장은 이제 그만하려고 한다. 영상을 3개 찍어둔 게 있다. 그분들도 많은 기대를 했을 거고 잔소리도 많이 했다. 그 영상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2월 18일까지 매주 올라가면 끝날 거다. 그때까지만 지켜봐주면 될 것 같다고 유튜브를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유튜브를 접는 게 아니다 라며 갑작스레 결정한 거다. 내가 아무리 증명하고 해명을 해도 안 된다. 계속 어설프게 해명하고 증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냥 악플러들은 내가 싫은 거다. 그냥 분탕질이 좋은 거지 않냐. 뜻대로 해주겠다. 내 멘탈이 이제 안되겠더라며 유튜브를 그만두는 이유가 악플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가 유튜브로 대체 얼마나 돈을 벌고 뭘 한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조용히 사업하겠다. 사업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겠다고 턱붙였습니다. 이어 내가 뱉은 말이 돈으로 따지면 광고부터 시작해 어마어마하게 크다. 위약금을 물던하겠다. 아마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금액일 거다라며 지금은 내가 명확하게 피해본 걸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든 게 해결되고 법적 소송이 끝나면 그때 제가 떳떳하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장사의 신 은연장과의 친분설로 인해 유튜버 카라큘라가 재차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장사의 신 은연장과 카라큘라의 친분설은 SNS의 사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유튜버 카라큘라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 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탐정 전문 채널인데 왜 장사의 신 은연장 범죄 혐의와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쏟아지며 대형 유튜버들이 장사의 신과 연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31일 카라큘라는 모 커뮤니티에서 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인 장사의 신 은연장 대표의 절친이라며 되지도 않는 걸로 저를 저격하더라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앞서 카라큘라는 은연장과의 친분에 대해 장사의 신 은연장 씨랑 밥 한번 먹은 걸로 갑자기 절친 의혹까지 나오는데 참 여러모로 당혹스럽다며 최근 유튜버 정국진 장사의 신과 함께 셋이서 청담동 모이자카야에서 2시간 정도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딱 한 번 있다. 하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엮일 게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은연장을 고발하기 위해 직접 착성한 고발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발장에는 고발인 카라큘라은 피고발인 은연장을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그 죄가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카라큘라는 수사 진행 여부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모른다고 말하며 은연장과 카라큘라 절친이라는데 후 둘이 친하되 카라큘라가 배후에 있다 등 의혹을 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며 착성한 고발장을 그대로 찢었습니다. 이어 만약 이번 일에 장사의 신은연장 대표를 공격하면 앞으로도 어떤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논란과 의혹에 대해 여론은 저 카라큘라를 엮으려고 들고 사냥계로 계속해서 등 떠밀게 될 것이라며 이 유튜브는 제 개인 방송이다.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절대 그 어떤 커뮤니티나 여론의 등 떠밀리거나 휘말리지 않겠다고 턱붙였습니다. 자꾸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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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나 먹어라 이 자들아 아유 아니 생각해보니까 커뮤니티에서 이 장사의 신 유니버스인지 뭔지 이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밥 한 번 먹은 날을 엮어버려서 나랑 은연장 대표랑 개 진흙탕 물어뜯기 싸움으로 만드는 이 판을 처음에 깐 그 놈의 새끼들을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걸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 가만히 있어 보니까 우리 채널 평소 하던 취지도 다른데 내가 렉카 렉카 이 X 하면서 몰려드는 애들은 애시당초 우리 채널 구독자가 아닌 거야 우리 채널 와갖고 렉카 새끼야 렉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거는 지금 구재형 이런 애들하고 좀 혼동되시는 것 같은데 싹 다 지금부터 차단 박으세요 현재 장사의 신 은연장 유튜브 채널은 현재 가세형과 채널 삭제빵 등의 이슈와 어설픈 어구로 끌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증거를 가지고 그러고서 하시면 되지 잘못된 정보로 사람 죽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세형님 그 외의 이슈들은 문제가 생기면 저도 고소를 하든 변호사분들이 알아서 하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님 슈퍼채팅 10만원 방사합니다 와 가로세로 연구소 장난 아니네 증거 가져오면 채널 삭제할게요 가세형님도 채널 삭제빵 저랑 한번 하시죠 제가 지금 채널 삭제빵 얘기한 건 죄송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님 그 뭐야 잘못된 부분들은 오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 드린 거 죄송합니다 다크사이드 코리아 채널에서는 장사의 신 카라큘라 등을 저격하고 있는 상황이며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장사의 신 은연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영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죄를 진 게 있어서 유튜브로 접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저를 그동안 저를 그동안 믿고 사랑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믿어주신 분들이나 그동안 저를 지켜봐주고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해요 내가 멘탈이 못 버티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절대 떠나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 싹 다 고소할게요 형님들 그 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다려라 진짜 악플러 내일부터 너네만 잡으러 다닐게 과연 장사의 신 은연장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해결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